최근 급증하는 A형 간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A형 간염 신고자 수는 예년의 2, 3배인 270명으로 이들 중 70%는 30,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발열과 구토, 황달 등의 증상이 특징인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,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며 음식 익혀 먹기와 손 씻기, 예방접종이 요구됩니다.